좋아, 좋아, 좋아. 어떻게 볼까, 12시네. 어떻게 볼까, 12시네. 춤 잘 춘다. 뭘 하시려고 또 소품을. 비는 인자예요. 좋아, 좋아, 좋아. 소품, 소품. 나 소품 좋아해요. 모델 같아요. 안녕하세요. 토큐에 살고 있는 나미입니다. 저는 172cm로 팔다리가 길고 여러분의 눈 귀를 끊는 매력 가득한 춤이 무기입니다. K-pop 아티스트 되고 싶어서 매일매일 1시간, 2시간 한국어를 배웠습니다. 한국이나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K-pop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. 그치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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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수 meille. Ring pos at я Huok. 춤gle 춤 잘 춘다. 모두개의 새이듬 손. FUN! 혹시 Dent 추억에서 열 두시. 오, 예쁘다. 와, 진짜 예쁘다. 와, 선 진짜 예쁘다. 이거 대박이다. 너무 잘한다. 둘, 셋. 셋, 셋, 셋. 손이 너무 예쁘다. 그리고 연습 진짜 많이 하신 게 이런 손동작 이런 거 완전 청하 선배님 같아. 이런 거 있잖아. 이런 거. 이런 게 완전 좋은 거. 완전 추워서 움직이는데 붕! 붕! 막 이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. 이 양이랑 12시에 춤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뭔가 팔다리가 가늘어서 그런지 약간 곱씹으면서 가는 그런 느낌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